. 진짜 이거.. 이거 왜.. 물 좀 쏴요! 이거 물 좀 쏴요! 물 줬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다 터졌어 아니, 몸 만지면 다 고정나 이제부터 5분간 제시어 게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분씩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온앤오프의 이션, 이션입니다 어? 이션? 저기 서해, 오촌마을에 자랑스러운 우리 이여삿 아들내미 도태국입니다 서해에요? 네 서해면 여기에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SF9의 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취미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취미가 독서 진짜요? 진짜요? 독서 독서 어떤 책을 최근에 읽으셨어요? 원래 그런 거 아시죠? 갑자기 그러면 머리 하얘신 거 아, 알겠습니다 아, 예 도태국 선생님께서 인생과 낚시에 대해서 또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형님께서는 네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인사소통이 안 돼요 자기 질문 많아요 도태국 선생님께서는 베이식스를 아시나요? 제가 세상과 단절한 지 좀 오래돼서 세상과 단절한 지 좀 오래돼서 네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청년들인지도 모르겠고 아이, 저는 온앤오프랑 저 SF9밖에 몰라요 대이식스 무슨 갑자기 저는 요즘 도은이라는 드럼 드러머가 등등 딱 등등 도은이라는 선배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설마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기고 그리고 현실에 없을 법한? 있을 법한 훈훈함에 찾으면 없는 아ekt 감사합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zię morgen을 모르시잖아 177.6 그런 사람 아니죠?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도태공 선생님께서 남자인가요, 여잔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는 공격과는 상관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의 질문이에요. 진심으로 궁금하시고 제가 이거 봐줘요. 도태공 씨. 네? 도태공 씨. 더우세요? 아... 그거구나. 예? 아... 예? 아...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아예 접근 방식이 틀렸어요. 아예 길이 달라요.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딱 진짜 잘하세요? 전 잘하죠. 선생님의 아버님 맞으시죠? 그렇죠. 혹시 치킨 중에 네네 치킨 좋아하세요? 아 뭐 거의 다 안 해주셨는데. 재현 씨는요? 저는 약간 BBQ 좋아해요. 양념 좋아하세요? 저는... 저는... 저는 약간... 피자 신이 얇은. 아... 신이 얇은. 네. 아 근데 사실상 지금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골팅이에요? 저 골팅이에요? 이거 봐도 돼요? 저 뇌 아니에요? 나 저 뇌죠? 맞아. 잠깐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아, 이거는 근데... 저 몇 번 했어요? 저... 신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저는... 제가... 저는 이랬어요. 근데 이거... 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상 뇌가 진짜 불리했는데... 아, 캐티가 빠르셨어요. 아,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신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슬쩍 잘 잘ept fuckin plug 발랐들